아프리카 다음팟 유튜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가 드디어 이제 다크존으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정말 거의 생존 게임과 흡사한 그런 이제 곳이구요 4명 파티도 있고 3명 파티도 있고 2명 파티도 있는 곳입니다 정말 어저께는 너무나도 치열했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제대로 한번 생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들어갑시다 도모다찌 라까라! 도모다찌 라까라! 도모다찌 라까라! 자 가자 창피해 얘네들 와 나 다크존 나 처음 들어가봐 저 샷건인데 와 샷건 사단이 살 수 있다 랭크 10인데? 어 살 수 있어 나는 랭크는 뭐야 랭크는 여기 레벨 아 그래? 다크존 레벨이 따로 있어 아 애매하네 지를까? 아 나 더 모을래 안되겠다 나도 일단 더 모아봐야겠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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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럴별까 여기서 왜 그게 없지? 하이엔드가? 다른뿌여게 있어 여기 아냐 여기 아냐 어 가자 일단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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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우리 진짜 우리 진짜 한번 재밌게 한번 해보자 방송 진짜 재밌게 한번 해봅시다 아 가셨나요? 얍 야 가자 진짜 진짜 생존기답게 한번 해봅시다 하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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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난 진짜 난 진짜 모르니까 개 경계하면서 가야겠다 룬형 룬형 펄스 펄스 지휘해 오케이 가자 오케이 오케이 펄스 쓰면서 가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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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룬형이 말하는대로 펄스 쓰는거야 어 제가 2번 할께요 오케이 일단 바로 내려가고 우와 이런데 가는거야? 일단 어 일단 무조건 지하도부터 털어야 돼 아 여기 터는 곳이 있구나 우와 일단 해골 해골 있다 저기 뭐 PK하는 애들 있나본데? 해골은 뭐야 사람 죽으면 해골 돼? 사람 사람 끄 PVP하면 태골 떠 아 근처에 내가 펄스 한번 쓴다 네? 오케이 오케이 기다려 체크 기다려 기다려 여기서 체크 밑에 밑에 내일도 애들이 있다 왼쪽 오 뭐 뭐 엘리트 애들 엘리트 애들 엘리트 애들 오케이 오케이 얘네들은 잡아 얘네들 파란색템 줘 파란색템 오와 방패 부쳤어 오오 야 뭐야 방패도 나오네 왼쪽엔 뭐야 왼쪽엔 뭐야 오오 앞에 털이 심었어 오케이 컷 오케이 나이스 지금은 저거네 여기 지키는 놈들이네 서펄스 어 오케이 어 대대 A아이야 야 그거네 이걸 털어먹는 동안에 니들끼리 싸우라는 거 아니야 야 또 터렛 때린다 또 터렛 오케이 나이스 어이 잔인한 놈들 오케이 컷 가자 나이스 파템 오오 어 많이 많이 먹었다 야 아이템 많이 나왔다 난 그렇게 많이 안 나왔는데 세 개 나왔어 이건 뭐야 어 파템 두 개다 어 나 파템 나왔다 파템 나왔다 이만 그지네 어 나도 파템 나왔네 쓰레기네 파템 두 개 나왔다 어 파템 두 개 나왔어 오케이 이거 무조건 헬기 보내야 돼 어 헬기 보내야 돼 잠깐 기다려 내가 헬기 찾을게 오케이 아까 좋은 헬기 가야 돼 좋은 헬기 아프시다 이게 완전히 생존 게임이기 때문에 진짜 어 근처에 넷 잠깐만 컴퓨터 다 몹이야 다 몹 머리 위에 몹 있어 그러네 그러네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보라색이 몹이야? 어 보라색이 몹이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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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주경계 사주경계 나 여기서 바로 그냥 부른다 애들 네 헬기 헬기 부른다 바로 어 헬기 불러 헬기 불러 부르고 정리하면 돼 야 너무 사거리에 부른거 아니야? 야 아니야 아니야 여기서 달만하면 어 야 왼쪽에 사람 아 오케이 오케이 컴퓨터 컴퓨터 형 펄스 돌려 잠깐만 마모나 펄스 돌려 나 펄스 안 썼어 아 잠깐만 펄스 왜 안 썼어 무조건 한 개 있어야 되는데 어 내가 설정할게 잠깐만 깽기라 돌려 얍 마모나 기다려 앞으로 돌리고 설정만 해놔 오케이 해놨어 해놨어 설정해놨어 설정해놨어 노파운드 노파운드 오케이 펄스는 이제 어 상대방이 어딨는지 한번 스캔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내가 갑니다 네 없어 아 오케이 필요할 때 말해 내가 펄스 바로 쓸라니까 45초 아니 좀 기다려봐 일단 일단 이스타님 쓰고 그 다음 니가 쓰면 돼 저 아직 쿨이에요 오케이 아 오른쪽 밑에 쿨 보이네 네 야 헬기 보낼때는 완전 저거네 진짜 그냥 다운패 하고 있네 지금 나판드 나판드 오케오케오케 25초 25초 다 지난 다음에 10초 더 있다 있어야 돼 마모나 펄스 오케이 썼어 뒤를 조심해 뒤에서도 나오니까 오케오케오케오케 지하에서 올라오는 것도 있으니까 오오오 두개 찾았다 두개 우빈에 모오 차라리 죽여죽여죽여 오케이 아이템 나오나? 아이템 나왔다 저는 안나왔어요 메가펄스 잠깐만 저기서 빨강색 뭐 표시가 막 살짝 났거든 지금 없어 없어 괜찮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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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도 지금 저거 그냥 몹이야 저거 그냥 몹이야 어 헬기 온다 달 준비해 오케오케오케 저 밧줄에 달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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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오케케 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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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몹 앞에 몹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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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몹이 앞에 몹 어 몹이야 몹 아이씨 오케 몹 잡았어요 어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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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갱크라이적으로 와 자자 나 탄다 나 탄다 탄 왔어 어어어 야야야 나 죽어 나 죽어 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오케 어... 힘들었다 오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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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갔어 아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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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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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지하로 다시 지하로 오케오케 가자 가자 오케오케 지하로 털어먹을 거 많으니까 오케오케오케 야 그리고 누가 누가 치노텅 쓰면 우리도 털어먹자 어 그런거 많이 했어 어 많이 왜 또 주춤거려 아닌 것처럼 왜 착한 척해 가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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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초 헬기 타러 포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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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km? 3km 뭔데? 아 이게 이렇게 또 보이는 거나 헬기를 요청하면 굿인데 이거 뭔데? 저펄스 한 번 해골이 있어 근데? 아니 해골 없어 요즘 지금 PK 안 한다는 소리 아냐 지금? 피가 해골이 될 예정이야 어 그치 우리 개 털린다 이제 여기 뭐 들어오면 뭐 난리난다더니만 그렇게까지는 또 저거 아니네? 첫날은 왔어 우리가 그랬잖아 지금 냉전 상태라고 일단은 일단 그럼 우리도 만나면 일단 보자 2km 유저는 처음에는 흰색으로 보여 근데 우리가 공격하면 빨간색이 돼 맞아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벌써 한 번 깔게 그러면은 누가 누가 싸우고 있다 닉네임인거 다 떠? 어 닉네임은 딱 안 보여 아 그래? 그럼 가까이 가면 보일걸? 앞에 뭐? 앞에 뭐야? 아 몸이야? 앞에 어 이거 먹다 어 그러네 그러네 얘네들 잡으면 아이템 나오고 왼쪽 왼쪽 안 났다 안 났다 안 났다 안 났다 안 났다 오 많다 생각보다 많은데 여기 여기서 팀킬 돼? 여기서 팀킬 돼? 비행기 비행기 가지 말고 여기 먹자면 여기서 팀킬 안되지? 어 어 다행이다 어 여기 개 아파 여기 진짜 어 너무 아픈데 어? 아 랭크 11 됐다 나 오오오 아 나 나 몸살이면 돼 저거 노치면 안돼 저거 보니 보니 놓치면 안돼 저거 보니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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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치면 안돼 어 보니아니 보니아니 죽여 보니아니 나이스 아 아 아니네 아 맞아 나이스 파랑색 나왔어 파랑색 나왔어 오케이 아 유저다 아 이거 스킨인거 같은데 유저 유저 아니다 그냥 탭니다 어 같이 잡았다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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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저거 가자 헬기 가자 가자 헬기 따라가 헬기 갑시다 헬기 가서 쟤들이 안 쏘면 우리도 같이 달자 자 헬기에 네개 밖에 못 달거든 그.... 오 이거는 응 일단은 저기서 우리가 딱 봤을때 착한 척 해 착한척 야 기장 이리로와 이리로 착한척 하다가 방심 했을때 죽여버려 리로와 지금 딱 좋아 지금 딱 좋아 지금 5촌 elling 펄스 왔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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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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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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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덥쳐아아아아아 딱 죽여버려아아아아아 그러지 아이스 하나 보냈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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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핳ㅎ 도망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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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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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 도망간다 한명 도망간다 여기 여기 나 탄다 나 탄다 각자 각자 다 도망간다 나 닫았어 오케이 오케이 뒤에 오케이 오케이 하하 대박 그래 우리가 닳아 우리가 닳아 우리가 닳아 우리가 닳아 우리가 닳아 어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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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따라가지 따라가지 증거를 남기지 않으면 우린 합리 editors 어 죽어버려 오케이 ㅋ 여기 여기까지 서리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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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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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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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그리 죽여버려 어 우리 메르크로사 오우 얘네 죽으니까 템 나오네 게드 이거 엄ihu방에 노란색 가방 있잖아 네방 reality 쟤 죽이자 쟤 죽이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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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앞에 저 앞에 저 앞에 한 명 있어 이제 외배 우리 다 모인다 저 여기 있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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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그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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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위에 또 온다 5랩 5랩 가만있어봐 죽여버려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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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어다닌다 기어다녀 누운거야 누운거야 저거 야 누운 애는 건들지마 내꺼니까 알았지 야미노치카라 하면서 죽여버리기 아 야 헬기 바로 불러 그지 헬기 헬기 불러 헬기 불러 뒤에 스나다 스나 보고있다 일로와 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헬기 안쪽에서 불러야지 조심해라 조심해 사주경계 사주경계 저 펄스 쿨 어 내가 펄스 저 앞에 한 명 있다 8레벨 아까 전에 개 아 개야 다시 왔어 친구 친구 죽은 애 친구야 아 죽은 애 톤 못왔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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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기 한국으로 아니 천국으로 이렇게 치고 주유소 차 뒤에 숨어있어 지금 애들 네 내가 한번 쏠게 내가 펄스 썼어 내가 펄스 썼어 내가 펄스 썼어 너무 멀어서 안보여 너무 멀어서 안보여 스나 있는 사람 좀 쏴봐 내가 지금 쏘고있어 펄스 누눈양 왼쪽 왼쪽 누눈양 왼쪽 오케이 가만있어봐 내가 질 뻔했어 방금 근처로 내가 가가지고 올라온다 올라 올라온다 아 저기있네 지금 당황하겠다 혼자네 뭐야 지금 요거 펄스 썼어 아 지금 여기 앞에 여기 앞에 사람 한 명 더 있었어 방금 봤어? 네 봤어요 봤어요 어 우리 뭘 모르고 왔었어요 쟤 한 명 그냥 지금 이 근처에 붙는 애들 있잖아 싹 다 죽여버려 지금 언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그냥 싹 다 죽여버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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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독이 만들어 모독이 만들어 얼마 남지? 맞아 죽은 애 왔다 방금 10초 오케이 지금 아이템 없는 사람이 백업해주고 아이템 있는 사람이 그냥 아이템 달면 돼 오케이 오케이 내가 아이템 없으니까 내가 백업할게 네 맞습니다 드린트 백업하고 나랑 이스턴님이랑 달고 오히려 깽클형이랑 나랑 백업할게 나 펄스 한번 네 갈아 갑니다 바로 내가 약간 앞에서 앞에서 좀 보고 가지마 가지마 여기도 펄스 한번 할게 오케이 우리 달았어요 달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저거 AI다 주소 위에 AI 마무리해 마무리해 AI 놀랐다 나가자 뒤에서 죽이러 가자 오케이 가자 다 달았어? 다 달았어?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AI 주소 야 우리 뭐 여기 뭐 거의 무법자네 이정도면 어 어 이거 몹 잡아 몹 잡아 몹 몹 아닌 애도 있는거 같은데 아냐 몹 잡아보래 여기 나이스 오른쪽에 그냥 빨간 애 한명 있더라고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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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친 어어어 총 쏟나 어 어디야 어디 어디야 오른쪽에 있다 오른쪽 오른쪽에도 있어 오른쪽에도 뒤로 빠져야겠어요 뒤로 빠져 뒤로 빠져 뒤로 빠져 너무 위험해 너무 위험해 Γ기 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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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쌈쌈 jangan 짐 쌈쌈 Ведь 어어 nossa 왔어야 이어 ійсь 오케이 같던것 돼 funds 펄스하면 써요 im 써요 자 이제 쿨 펄스 오케이 두 명 좌우 두 명 그렇지 그렇지 맞췄다 쫄지마 쫄지마 조금씩 앞으로 나가 오오 올라온다 내가 쓸게 펄스 우리 지금 안걸려 우리 지금 안걸려 어우 아파 얘 파쿠로 못해 파쿠로 못해 한 명 누울거야 한 명 안 누웠어 거기 룬형 위험해 뒤에서 백업해져 야 저거 진짜 백업해야되는 각이야 쟤네 쌈사먹히는 각 아닌가 저 뒤쪽이 또 있었는데 어우 그렇지 난 내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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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 내꺼야 크런치 크런치 나이스 나이스 헬기 불러 헬기 불러 어 야 우리 개양아치야 레벨 5됐어 야 헬기 불러 빨리 야 우리 개양아치야 어 힐링팩 없거든 이번엔 헬기 부르고 바로 우리 빼야돼 오케이 오케이 야야야 함군형은 서버 점령기네 지금 점령중이네 우리도 한번 보여주자 일로 모여 일로 모여 어 모여모여 일한만 일한만 하고 나 이제 총알도 없어 내가 내가 앞에서 펄스 쓸게 굳이 나가지 않아도 돼 펄스 업그레이드 안해도 사거리 기나 내가 펄스 한번 내가 내가 쓸게 그쪽에서 아마 올거야 거기서 오른쪽에서 어 노파운드 노파운드 뒤쪽 수심해 뒤쪽이 입구다 아 얘네들이 지금 자기들 템을 계속 뺏기니까 빡쳐가지고 오네 그치 우리 2서버 왔다 왔어 왔어 오른쪽이 좆나만이야 지금 3명이야 3명 3명이잖아 우리가 4명이잖아 어어어어 야 이리와 기어와 그냥 일로와 기어와 오케오케오케케 우와 개무서워 야 이거 오른쪽에도 있다 일단 조심해 이거 파티 하나 아냐 이거 하나가 아니야 내가 말했지 3명 개많았다고 잠시만시 낑겼어 낑겼어 이거 파티 하나 아냐 조심해 이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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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좀 위험하다 아 힐 힐 버그났다 힐 버그났어 아 힐 하나 보냈고 어어 나 누웠어 야아 야아 나 위험해 올라왔어 올라왔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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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나 죽었어 빼 빼 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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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차피 20초 뒤면 부활하니까 아 힐이 버그나가지고 치료가 안돼 바닥에서 으어어 다 죽었어 다 죽었어 공일로 가 오케이 얘네들 얘 능득했어 또 싸운다 야 우리가 또 여기 가자고 또 얘네 랭크 12다 12요? 우리가 양아치면 쟤네들 개양아치네 어 아 돈 580원 흘렸어 DZ01 말하는거지? 015가 무조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리 너무 꼬리가 길었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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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오래 머물었어 세탕하고 빠졌어야 돼 우리 세탕에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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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